안녕하세요. 틴타임스 워일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판다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판다 디플로마시라고 되어 있네요. 판다의 외교. 자, 우리가 판다는요. 중국의 되게 유명한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On June 24th, a plane carrying two giant pandas landed in Germany. 지난 6월 2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어떤 비행기일까요? 그렇죠. carrying, 이거를 실고 나르고 가는 이거 되겠죠. 두 마리의 giant pandas, giant, 아주 거대한 판다 두 마리를 실고 가는 비행기가 독일에 착륙했습니다. 반대에서 맹맹, 맹맹, 지아오칭 took a 12-hour plane ride from Chengdu to the Schuenenfeld airport in Berlin, where they were welcomed by Berlin mayor, 미카엘 뮬러, Chinese ambassador Shi Mingdi, and a swarm of reporters. 자, 중국의 이름이 많았는데, 맹맹하고요. 지아오칭이라는 두 마리의 판다. 우리도 이제 뭐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듯이 두 마리의 이 판다가 12시간 걸리는 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층도에서 Schuenenfeld이라는 베를린 공항까지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 두 마리의 판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를린 공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판다가 이곳에서는요. 아주 환영을 받았겠죠. 판다는 어디를 가나 사랑받기 때문에. 자, 베를린 시장이 되겠습니다. 미카엘 뮬러 시장하고요. 중국 대사 Shi Mingdi 대사와 그리고 a swarm of reporters. 아주 여러 명의 기자들. 이런 인파의 환영을 받으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리의 판다가 어떤 스텝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지 보니까요. 자, Lufthansa, 독일 항공이죠. Cargo flight, 화물선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판다 두 마리만 딱 태워서 보냈을 리는 없잖아요. 파일럿하고. 자, 이렇게 동행한, 동승한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Staff from the Chengdu Research Base of Giant Panda Breeding. 자, Giant Panda Breeding의 그 리서치의 그 연구소가 되겠죠. 거기에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동물원에 자, Veterinarian이라는 거는 그렇죠. 수의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수석 수의사와 함께 그래서 동물병원 그런 이렇게 의사와 또 여기선 베를린 동물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청조에 있는 그런 펜다, 브리딩, 이 연구소 이곳의 멤버들,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동승한 것이죠. The plane also carried one thousand kilograms of bamboo, apples, and biscuits. 자, 그럼 열두 시간 동안 이 펜다를 또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 킬로그램의 채 밤뱀부하고 대나무하고 또 사과, 비스킷들도 같이 실었습니다. 자, 맹맹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세살난 암컷팬다가 되겠습니다. 몸무게는 169파운드에 이르고요. Her name translates to sweet dream. 자, 맹맹이라는, 맹맹이라는 그녀의 이름은 달콤한 꿈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아오칭은 남자군요. 남자팬다인데, 수컷인데요. 자, 그 지아오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darling, 사랑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 사랑, 자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일곱살난 수컷판다인데요. 역시 수컷이지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는군요. 238파운드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판다 두 마리는 도대체 왜 베를린까지 왔을까요?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 베를린 동물원에서 자, 뭐 천만 달러에 이르는 중국식 그러니까 우리 고향 느낌이 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숙소 같은 곳이 되겠죠. 이들이 지낼 수 있는 이런 칸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마리 판다는 고향을 떠나서 독일까지 왔을까요? This year marks the 45th year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Germany. 올해가요, 중국과 일본, 아, I'm sorry. 중국과 독일 사이에 외교 수립, 수교해 4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Ming Ming and Zhao Qing were sent to Berlin to symbolize the closed times between the two nations. 그래서 뭔가 우리 두 나라의 우정과 이런 화합을 이렇게 공고히 굳건하게 하는 차원에서 선물로 중국에서 판다 두 마리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Ming Ming과 이 Zhao Qing 두 마리의 이 판다는요. 베를린으로 보내줬습니다. 자, 무엇을 목적으로 했을까요? 이 양국, 그쵸? 중국과 독일, 이 양국 사이에 아주 끈끈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This is not the first time China had sent pandas to Germany. 자, 이번이 중국에서 독일 측으로 판다를 보낸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In 1980, 지난 1980년도에 굉장히 옛날이네요. Baobao was sent to the Berlin Zoo as a gift from then Chinese leader Hua Gong Feng Du Chancellor Helmut Schmidt of Western Germany. 네, 이 당시에는요. 독이, 서독이 되겠네요. 서독의 Helmut Schmidt 총리에게 중국의 리더는 Hua Gong Feng 이 총리가 선물로 Baobao 라는 펜다를 보냈다고 하네요. 꽤 오래전이죠. Ming Ming and Zhao Qing were presented to the public at the Berlin Zoo on July 6th.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6일에 드디어 베를린 동물원에서 대중에게 딱 공개가 돼서 Ming Ming가 Zhao Qing입니다 from China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By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자, 지금 중국의 리더인 Xi Jinping과 그죠. 독일의 Angela Merkel 총리에 의해서 이렇게 양국의 우호를 다지면서 대중에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980년도에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Berlin Zoo as a 무엇으로 보냈다고 했죠? Baobao 선물로 중국에서 독일로 그때는 West German 이었죠. Number two. The giant panda sported a liftenza cargo flight. 비행기 혹은 비행을 얘기할 때 나타나는 표현, flight 가 되겠죠. Ming Ming is a three year old female panda. 그렇죠. 우리가 여성, 남성 할 때 그 여성, 그렇죠. 혹은 암컷, 이걸 female 이라고 하죠. This year marks the 45th year of diplomatic relations. 자, 외교 관계가 되겠죠. 외교적인, 외교 수립된 그런 서로 그런 관계가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중국과 독일의 사이에 그런 외교적인 관계 수립 45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라고 해서 marks라는 동작을 쓰였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